아유, 결혼이야? 아유, 할아버지 농담도 잘하세요. 야, 인마, 할아버지 농담이 아니야. 고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결혼을 해요? 우리 그냥 막 해버릴까? 미쳤어? 아저씨 원조지? 야, 선물이야. 이쁘지 딸기 브라. 오 그래. 야 니들이랑... 나 물 죽인다. ignistan? 누구야? 오빠 말 듣고 가만히 있어. 도운이 아직 고등학생이야. 장난친구대. 몰라요, 내만누라 내가 알아서. 몰라. 미안한데 오빠 옆에서 쉬하지 말면 안될까? 돌려싸지마! 니가 얘 마누라라도 대뿐이야! 그래! 마누라나! 니가 이정후야? 남자친구 있어? 없어요 돌아 누워 아니 이쪽 말고 젖어 알았어